형, 왜 이리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저랑은. 와, 에버 2 이상을 못 가겠네, 이대로. 아, 씹. 혼자 방송을 할 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몽캐롬 챌린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님들 뭔지 아시죠? 비대면 경기인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우승에서 정말 잘 친 선수는 막 한 3점대.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어, 과연 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고 과연 내가 몽캐롬 챌린지를 했을 때 어떠한 에버리지가 나올 것인가 해서 저부터 시작을, 스타트를 끊을 겁니다. 핸디를 50점 정해놓고 몇 이닝 만에 끝냈는지 지금 해볼 거거든요. 자, 몽캐롬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캐롬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인이 끝났네요. 에버 1이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누가 제일 높은 에버리지로 승리할 것인지 맞춰주십시오. 제휴부 형님이랑 민석 선수랑 저랑 아... 왜 이리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저라면 팔에 감각이 없네. 자, 다시 집중. 오랜만에 단골을 치니까 팔에 감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완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것을 원래 주제에 판롬 챌린지 아,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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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저는 26이닝 1.92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에버 2 이상을 목표로 한 번 잡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못 치겠네? 연습을 또 해야 되는데 너무 못한다. 제가 보여주셔서 너무 못 치면서 아 이거 불안하다 진짜 치면서 포지션을 못 하겠어요. 초구 연습이 안 돼 있네 제가 이것도 짧을까요? 와 에버 2 이상을 못 가겠네. 이대로 2 이상을 가고 싶은데 자 한번만. 좋아요. 와 뭘 친거야. 다시 한 번. 포기준은 잘 살아. 저에게 칠공을 주십시오. 이제는 초구감이 좀 온 것 같은데 그죠? 이제는 초구감이 좀 왔어. 근데 1조구가 또 많이 가네요. 설마요. 자 제발. 5점 처음 친 것 같은데요? 형님들. 5점 처음 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자 여기서. 받아두고. 5점. 5점. 자 제발. 자 이번에 끝나면 1.5가 나올 수 있어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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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짧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길어져라. 아 1점 남기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인은 초구. 짧다 이거. 와 첫번째부터 김색이 멋질뻔 했다 일정 이야 정말 간만에 단구를 친다 맨날 해설만 하고 여러분 큐를 어디를 잡았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오랜만에 하도 단구를 치니까 이거 작동하는 법도 기억이 안 나요 아 1점 치면 바로 올려야 되네 이게 익숙치 않다 이거 하는게 더 힘드네 2점 또 1점 올려야죠 목표수정이다 목표수정 1.5 넘기기 2.0 안된다 아 2.0 7.6 노력하면 오히려 실수가 나오나 좀 낫네 얇으면 키 쓰고 두꺼우면 이렇게 키 쓰고 8.5 아... 나 몰라 이거 여러분들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봐줘야지 여러분 진짜 아무도 봐준다는 소리를 안 하시네 그 정도는 봐줄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아 끝났구나 3점 쳐서 이번에는 우리 KBF의 정식 선수 우리 민석 군을 하겠습니다 민석이 28세지? 약관 28세 그럼 이거 쏘리 내려놓으면 여덟이네 뭐 자 김민석 선수의 첫 이닝입니다 가장 유력한 우승구분은 호식군인데요 에버리지 1.9위 초구 깔끔하게 득점 사실 김민석 선수는 예전 주의 방송에서도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키스 절묘하게 빠집니다 2점 김민석 옆돌리기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대회전 들어갑니다 쭉쭉 벗어나갑니다 라인이 좋아요 그대로 득점 시작하자마자 장타를 뽑아내는 김민석 자 지금 초구 5점째 5점을 뽑아내는 김민석 이거는 야 이거는 근데 사실 호식이 하고 맴 하고 마이크 차면 상당히 불리하다 지금 마이크라는게 목이 완전 족쇄가 되거든요 채팅창도 계속 봐야 되고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수타 감독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일반 동호인은 에버가 몇이 나오는지 그렇죠 무화지경입니다 에버 이전 후반대로 질주하는 김민석 초구가 점점 좋아지죠 힘조저도 가장 좋고 좋네요 1조구를 지금 단순하게 절반 맞추면 키스기 때문에 1조구를 먼저 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1조구를 먼저 보낸 안에서도 두께가 두꺼워지죠 두꺼운 두께에서도 수구가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현재 2.83의 에버리지 롯 반독 선두 김민석 3점 득점 계속해서 득점합니다 김민석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4점 득점 아... 좋다 자... 경계의 내용이 탁월하네요 참... 왜... 현재까지 2.375 에버리지 김민석 초구의 안정성과 속도의 조절이... 가장 좋네요 탁월합니다 물론 훨씬 더 좋아져야 되죠 자... 리버스 짧게 노렸습니다 영리하게 짧게 노렸죠 길게 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데 자... 돌면서 짧아져 주나요 아... 잘 찼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 최대는 얇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살짝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전혀 넘어가지 않게 회전력을 충분히 사용해 줬네요 툭 빼기 야... 이거를... 앞돌리기를 쳐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지금 공 무난하죠 돌아서도 맞을 수 있는 공 짧지만 않으면 돼요 짧지만 않으면 돼요 1이닝 더 쳐야 돼 민석이 이제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19이닝의... 19이닝의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형 마음 편하게 치면 되지 뭐 내 예보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요거 왜 이렇게 더... 애매하냐... 삐리 아니야 홍이 자 이제 몸풀기는 자 이제 팔풀기는 끝났습니다 도전 야 뭐야 이거... 아... 50이닝 동안 초고만 치면 50점 아니야? 아 야 진짜... 아... 어... 너 방송 살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야... 많이 걸려가지고 3에서 미끄러지잖아. 아... 뭐야 이거... 아... 답답하다... 우리 23점 이하 대회에서 우승했었던 우리 스타 감독입니다.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짧아... 못 걸고... 또 짧아... 자 이제 빡견모죠. 놀만큼 놀았으니까 슬슬 이제 나만의 이런 느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2개 2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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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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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셔서 감사합니다.